국민호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창의 특별한 남자 이특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여움 둥개 여러분들의 사랑 둥개 제가 애교 보여드릴게요 저 뽑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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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비누기 날라간다 제비 날라간다 제비 날라간다 세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저를 이 아이돌 99 멤버로 뽑아주시면 여러분들 행복할 겁니다 안 뽑아준다면 그땐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반려놓고 저런 걸 다치를 하고 아냐 곤약 남배는 데 질러 봐 bud 25달 레스쿱스입니다 저희 세명의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999명 리더를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야 난 별로 이걸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의 데려가고 싶다면 얘 주던가 난 이만 나 갈게 이거 좋창입니다 저는 엄청 착하고 배려심이 많고 정말 젠틀한 남자구요 저를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이 바이 아이돌놈 아니면 안 돼 아이돌놈 없진 않은데 시원하게 한다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개인전 대박이다 그만 그만 저는 개인기를 보여드릴게요 지하철 자 잠시만 이게 개그맨 콘텐츠가 아니고 진정아 잠시만 꼭 좀 더 뽑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비트박스입니다 그만 여러분 편의점왕 마크 가실 때 그녀의 상품 사는 것보다 1 플러스 1 더 좋죠? 근데 이제보다 제가 좋아지시면 1 플러스 1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어 빠르게 말하지만 제가 중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짜하오스 원진과 이제부터 한국어랑 중국어 1 플러스 1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좋아하면 한국어랑 누구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면 편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랑 1 플러스 1 다 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1 이제부터 균 승류 10층! 안녕하세요 느림과 여유를 맡고 있는 원우예요. 잘 봐주세요. 이라고 하고요. 스물, 스물 네 살이고, 스물, 스물 네 살이고. 노래 춤 만들 줄 알아요. 이특은 늙었지, 김희철은 미쳤지. 이특은 늙었지, 김희철은 미쳤지. 이 애송해는 그 신동은 또 먹지, 이동해는 엉냥냥냥냥, 맛있는 내 친구, 령군은 깔았지, 깔참, 조규는 빠졌지. 아 그만. 동해고요. 15초 안에 물어봤자. 모두가 보고 있어. 그 동해바다보다 동해가 더 유명하지 않고요. 천점을, 천점을. 로포에서 태어났고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자 그만. 형, 내 이름을 소개하지. 난 도겸이라고 23살 피는 RH-5형. MC, 돌이란 별명을 갖고 있어. 난 랩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 이런 거면 날 뽑아줄 때가 됐잖아, 안 그래? A등급 좀 한 번 줄 때 됐잖아, 안 그래? 몇 초 남았어요? 그렇죠. 아,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아이돌룸 대격인가봐. 정말 열심히 할 때. 고프 여러분들, 민규입니다. 춤 실력 나쁘지 않고요. 랩 실력 나쁘지 않고요. 비주얼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기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많이 많이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15. 안녕하세요, 세븐틴 디엣입니다. 네, 춤도 좋아하고 패즌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국에서 왔어요. 종국도 한마디 할게요. 해, 다자하고 오십시오. 저는 세븐틴, 시만다자, 거기 또 도시 할게요. 자, 2초. 아, 아. 네, 아, 저를 아이돌 999. 영어로, 영어로. 999로 뽑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어, 영어. 국민 여러분, 이거 참 야당 났다야. 감사합니다. 영어, 영어. 네, 아... God bless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옥입니다. 네, 저를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굉장히... 잘해?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하지, 노래? 어린 왕자. 어린 왕자. 그만, 그만. 얘들아, 얘들아. 와... 와... 그럴듯한 말들로 희망고문하는 애들과는 다릅니다. 그만, 그만. 이제껏 보여줬던... 그만, 그만. 이제껏 보여줬던...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999명에 평화를 선수하겠습니다. 평화를 선수하겠습니다. I comment. 이 차민혁이 여기로 하소. 이 차민혁이 여기로 하소. 이 차민혁이 여기로 하소. 아까 실패 해서 다시 해라왔소. user을 точки 해드레지면... 숨을래 초조하다가... 아니면 춤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차민혁이었습니다. 나 안 뽑으면 파국이다. 아...